괜찮으세요? 어... 피곤해 보이시는데 갈 때 제가 운전할게요 아휴, 됐어 어제 선배의 고백 힘든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... 잡으려고 억지로 한 말 아니야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말한 거야 알아요?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제 마음 가는 대로 해보려고요 옆에 있게 해줘요 선배의 주일이었던 범인도 혼자 찾지 마시고 고마워 나 사실 찾아낸 거 있는데